언제 오나? 늦네. 네. 처방처방하네. 언니 올림머리 해요 이제부터. 야 씨는 왜 안 들어와? 씨야! 빨리 와! 너 뭐하는 거야? 한껏 못 뿌리고 어디 갔다 왔어. 씨 예쁘지? 오 예쁘다. 옷이 왜 이래? 아니 한껏 꾸미고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좀 질기다. 애들 좀 젖었어요. 희연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없지? 어디 갔다 왔어? 민호 아세요 민호? 좋은 민호? 오케이 모델? 제가 친한 동생인데 오늘 같이 셋이서? 아니 오빠랑 넷이서. 2대2? 2대2로 신나셨구나. 공구 정화하고 왔어. 공구 정화하고 왔어. 어떻게 생겼어? 네가 왜 도관심이야. 사진 잘생겼어. 사진 잘생겼어. 사진 잘생겼어. 사진 잘생겼어. 사진 잘생겼어. 궁금해. 아 그래? 궁금하진 않아. 언니 저도 보여줘.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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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어디 어디. 잘생겼다. 그 모자. 모자가 민호 동생이고. 잘생겼어. 재밌었겠다. 누가 모델이야? 진짜 잘생겼어. 너 그냥 수련하셨어? 옷 이렇게 해나가 잘 가는 샵에서. 내가 내 스타일대로 꾸며졌어. 언니 이렇게 치마 입은 거 처음 봤어. 되게 짧다. 그 막걸리 찐 난리 났겠구나. 둘이. 아 진짜. 아 재밌었는데 뭐. 재밌었겠다. 쟤 잘생겼어. 어때? 왜? 오빠들 삐치지 마세요. 오빠들은. 나는 괜찮은데 성준이가. 아니. 왜 했지? 아 진짜. 아 나 몰라. 나 모르겠다. 주먹밥을. 아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안 들더라고. 어디다. 화이팅. 고마워. 빨리 씻고 와. 나 TV 보고 가. 오빠. 삐치지 마요. 삐쳤어. 나 삐친 사람을 만들어. 나 TV 잘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선희 누나. 지금 뮤직비디오 잘 보고 있는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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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